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리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바뀔 때마다 이런 명령을 npx webpack 이런 명령 실행시키는 거 괜찮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뒤에다가 "--watch", 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소스에 있는 파일들이 변형됐을 때 그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컴파일을 실행시켜주는 명령이 옵션이 "--watch",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style.css에서 여기 있는 토마토를 red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 이 webpack이 그것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컴파일을 다시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파일 수정하고 컴파일 다시하고 이런 불편한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이 연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좋죠? 끝!